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영농자입니다 오늘도 쭉 가면서 이쁜 아이들 쭉 보여드릴께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거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첫 아이는 그 휴밀리스 금이에요 휴밀리스 금 금 상태 좋고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2둣짜리 있고요 1고 1둣짜리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가격이 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만원에 드리는 휴밀리스 금이에요 크게 보시고요 자 요거는 미니마 금 이지요 미니마 금 오랫동안 그냥 농장에 있던 흙이 있어 가지고 엊그제 분갈이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클 거에요 이거 16,000원 드릴 거구요 세일가 드립니다 16,000원 드립니다 자 미니마 금이구요 자 요거는 릴리스나 금이에요 릴리스나 금 금 상태 아주 최상급이구요 이거 보통 시중값 8만원 정도 아마 할 거에요 이런거 8만원에 저희는 요거는 오늘 6만원에 드릴 겁니다 6만원 자 세일가 파격 세일가 6만원 드리면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 릴리스나 금은 6만원 드립니다 2개 있구요 2개 자 요거는 라즈베리금 이지요 라즈베리금 라즈베리금도 요아이도 얼굴도 많구요 요거는 어 16,000원 16,000원에 요거 판복게 드립니다 지금 수량이 오늘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자 요거 하시고 나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라즈베리금은 16,000원 드립니다 자 라즈베리금 16,000원 드리구요 자 요거 지난번에 흑사 엄청 많았던 아이 다 나가고 이거 한 분이 해 놓으셨던 거에요 이거 한 분이 해 놓으셨던 건데 아 이분이 지금 연락이 안되네요 뭐 입금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입금이 안 돼요 요거 어느 분이 가져가실지 아마 땡 잡았어요 요거는 정말 하나 있구요 뿌리 잘 내리는 아이입니다 3만원에 요거 한 분께 드릴거에요 한 분께 드립니다 3만원에 자 요거 흑사금 3만원에 요거 한 분께 드립니다 수량은 완전히 요거 하나뿐입니다 여기 누가 해 놓으셨던 건데 저 이름표까지 있습니다 이거 자 입금 안하셔서 다른 분께 드립니다 자 요거는 흑사금 3만원에 드리구요 이번에는 벤바디스 금이에요 벤바디스 금 분생에다가 이렇게 생얼까지 있는 아이기 때문에 더 보기 좋아요 이렇게 자 벤바디스 금 16,000원 이것도 2만원짜리 16,000원에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아이만 보여 드립니다 여기 생얼이 두 개가 있구요 자 여기 요거 금이 이렇게 이정도 있어요 금이 두 개 다 이게 네 개가 금이네요 자 요거 벤바디스 금 16,000원에 드립니다 16,000원 드립니다 자 이 아이는 환엽관츠에요 환엽관츠 크기 좋구요 아주 상태 굉장히 좋아요 요런 아이들은 제가 또 세일해 드릴게요 8,000원씩 드립니다 환엽관츠 크기가 크면 크는대로 이제 가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요건 크면 가격 더 받아요 자 환엽관츠 8,000원씩 드립니다 좋은 아이 먼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엽관츠는 8,000원 드리고요 자 요거는 멀루 군생입니다 멀루 군생 자 멀루 군생 얼굴 많은 아이 이렇게 많은 아이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12,000원 드릴 거구요 멀루 군생은 12,000원 드릴 겁니다 자 굉장히 아주 멋지게 달궈지고 있고요 색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멀루 군생 요거는 12,000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미인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끔 보셨죠 사랑미인 군생 자 물들면 요 아이도 굉장히 멋지게 물이 드는 아이구요 지금도 물이 좀 덜 들었지만 굉장히 좀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도 뽀얗게 앉아 있구요 물이 쫙 끝에 물이 들어가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자 사랑미인은 2만원씩 드리는 아이 거든요 근데 16,000원 드릴 거고요 16,000원 드립니다 사랑미인 자 사랑미인 16,000원 드리고요 요거는 뮬리에요 뮬리 자 요것도 이제 어제 그젠가 이거 분갈이를 하면서 묵대를 보니까 묵대가 좋아요 묵대 좋고 아주 건강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뮬리는 14,000원 될 거에요 14,000원 자 뮬리는 14,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슈퍼미니마에요 슈퍼미니마 자 슈퍼미니마 군생도 몇 개 없구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잘 달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슈퍼미니마는 14,000원 드리구요 자 슈퍼미니마 14,000원 드립니다 아 요번에 요 아이는 그 로잘리나라는 아이인데요 로잘리나 그 요거 물 들고 달궈지면 요것도 예뻐요 정말 이렇게 지금 푸른빛을 가지고 있지만 물 들면 요것도 굉장히 진하게 물을 드는 아이구요 로잘리나는 12,000원 드릴 겁니다 로잘리나 12,000원 자 로잘리나는 12,000원 드릴 거에요 크기 보시구요 크기 상당히 큰 편입니다 13cm 정도 나오네요 자 로잘리나는 12,000원 드립니다 아 이번에는 오랜만에 보여 드립니다 이거 연두장미금이에요 연두장미금 연두장미금은 제가 몇 달만에 보여 드리네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도 자 연두장미금 요 아이들은 12,000원에 드릴 겁니다 12,000원 드려요 자 지금 수량은 많지 않구요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두장미금은 12,000원 드릴 겁니다 연두장미금 12,000원 드리구요 요거는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사과꽃 굉장히 잘 달궈 졌습니다 이렇게 웃자르지 않구요 아주 굉장히 따글따글 굉장히 잘 달궈진 아이구요 요 아이들 보통 8,000원짜리 입니다 8,000원짜리 오늘 6,000원씩 드릴 겁니다 6,000원 사과꽃은 6,000원씩 드리구요 굉장히 멋지죠 사과꽃은 6,000원 드리구요 자 요거는 미나에요 미나 미나 2두 이상 뭐 3두 뭐 이래요 2두 3두 요런 아이들은 오늘 3,000원씩 드릴 거구요 3,000원 이거 랜덤으로 드립니다 미나 미나는 3,000원 드립니다 미나 3,000원씩 드리구요 자 요거는 에일린 입니다 에일린 자 에일린 이것도 뽀 해가지고 끝에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물을 들면 정말 이쁜 아이죠 요것도 뭐 합식을 해서 2개 3개 합식을 해서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4,000원씩 드릴 겁니다 4,000원 자 요거 에일린은 4,000원씩 드리구요 아 그리고 제가 백야 이제 요것도 몇개 안 남았네요 백야 요 백야는 6,000원씩 드리는 아이들이구요 백야 6,000원씩 드립니다 백야 6,000원 드리구요 자 요거는 아 맵이나 금이죠 맵이나 금 아 금이 맵이나 금이 굉장히 크기가 좋아요 이거 보세요 크기 작은 크기가 아니구요 아주 굉장히 큰 아이들만 제가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 모판에 지금 담았습니다 트레이에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자 요거 어 맵이나 금은 아 2만원짜리 아 이것도 2만원씩 이에요 2만원짜리 만 6,000원씩 드릴 거구요 굉장히 멋지죠 맵이나 금 16,000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아 문가드니스 금 이에요 문가드니스 금 아 금 좋아요 정말 건강하구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 문가드니스 금도 2만원짜리 아 만 6,000원에 드릴 거구요 자 문가드니스 금은 아 만 6,000원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잠깐만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제가 밑에 있어서 자 요거는 어 에벗이에요 에벗 자 에벗은 달궈지면 정말 얘도 아 요런 거 슈가베이비처럼 비슷하죠 이거 슈가베이비하고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완전 다릅니다 다르구요 요거 에벗은 6,000원씩 드립니다 에벗은 에벗 군생들은 6,000원씩 드릴 거에요 수량은 좀 여유분이 있으니까요 주문하시면 멋진 아이들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에벗은 6,000원 요거 슈가베이비는 제가 8,000원씩 드렸어요 자 에벗은 6,000원씩 드리고요 슈가베이비 요 아이들은 8,000원씩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아 잠깐만요 요거는 레드크라우스 철화입니다 레드크라우스 철화 레드크라우스 철화 굉장히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제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빨갛게 물 듭니다 레드크라우스 철화는 6,000원씩 드립니다 6,000원 이거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레드크라우스 철화도 레드크라우스 철화는 6,000원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영상 쭉 올려 드리고요 오늘 주문 주시는 거는 또 내일 해서 포장해서 모레 도착시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